안녕하세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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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방 초콜릿 바삭바삭 초콜릿 초콜릿에 포장떡인 소스 초콜릿 초콜릿 후라이 끈적끈적이야 이쪽은 뭉 bawGreen 한입도 넣어서 짜장면이 괜찮은데 아래로 잘 먹으려고 해요 초콜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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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콤한 치즈와 마 취향에 속이 좋네요 치즈가 더 맛있어요 아삭아삭 이 맛은 아주 좋아요 매콤하고 맛있어요 웅 매콤한 맛 매콤하고 매콤하고 매콤한 맛 매콤하고 매콤한 맛 요즘 사라져있어요 제가 맛있게 먹으면 진짜 맛있게 먹어요 초콜릿 바삭하고 맛은 더 맛있네요 계란에 찍어서 먹으면 더 맛있어요 계란에 찍어서 먹으면 더 맛있어여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딸기 바삭바삭 오리오오오 바삭바삭 와이업 뼈가 더 짭조름한 느낌이에요 뼈가 더 짭조름하고 달콤해요 뼈가 더 짭조름하고 맛있어요 뼈가 더 짭조름하고 쫄깃쫄깃해요 바삭바삭 가다가 푸들 가는데 치즈가 필요한 맛이에요 치킨이 너무 좋아요 매콤해요 저는 매콤한 식감이 좋아요 이번에는 소스입니다! 마사지 너무 고소해요 계란 바삭하고 짭다리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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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팸 닭다리 뼈콜라 바삭바삭 맛있게 먹어야지 바삭해요 아삭해요 바삭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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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마요네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